에이 여기를 보시러 시작한거야? 보시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잡혔는데? 종룡쪽에서 반대로 잡힙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만 해주시죠 이렇게 메일로운 스페셜클립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나입니다 원더케이 스페셜클립맨 재신입니다 오늘 스페셜클립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홍기씨 할아버지같아요 왜그래 홍기씨 무리한 스케줄과 무리한 녹음 스케줄 아니요 감기 걸렸어요 강기 걸려가지고 지금 링겔 맞고 왔는데 링겔투어네요 일단 이번에 저희 육집이죠 육집 벌써 육집이에요 육집입니다 육집인데 육집인데 저희 육집이 요번에도 정규죠 뭐죠? 이름이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어디에 있나요 어... 그거는 평생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숙제인가요? 앨범이 같이 숙제를 풀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희가 I will 앨범에 이어서 저희가 프로듀싱하고 저희가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이틀에 걸쳐서 찍었죠? 아 그쵸 오랜만에 굉장한 하드코어 종훈씨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저는 이 뮤비 별로 안좋아요 왜요? 왜요? 힘들어요 그런게 왜 있어요 고생한 만큼 너무 잘 나온 뮤직비디오가 18일날 공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티저는 언제 공개되나요? 티저는요 15일 15일? 몇시요? 자정 자정 뭔가 그냥 몰라요 그냥 가운데 12시 네 가운데 자정 12시 자정 12시면 밤 아닌가요? 몰라요 몇시인지 알아서 찾아 12시 오전 알아서 찾아보세요 셀프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미나씨 할말이 있다고 여기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그거 읽어주세요 안녕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난 하니? 3 trov regime advisory 아랍 아랍 카나 아랍 아이 nugget 아랍 아랍 우리 이름이 뭐냐고 우리는 We are FT 아일랜드에요 에어 하면 못 알아듣을 수 있네요 We are FT 아일랜드에요 We are FT 아일랜드에요 워낙 많은 언어를 하시다보니까 We are FT 아일랜드 그래서 질문이 없네요 그게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지금 인사가 가장 제일 많아요 이용기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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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바보 바보 이거 한번 해주세요 Please hello to Philippines Please go here, 사랑해 필리핀 팬분들에게 한번 해주시죠 I wanna copy you 맞아요? 영어 뿐이에요 Hi Philippines 필리핀 이슈인가요? 필리핀 이슈 필리핀 이슈 필리핀 재진 이슈 핫 Yes I'm hot 종훈 오빠 옷이 너무 야해 요번에 종훈씨 저희 전체적으로 약간 퇴폐적인 그런 느낌 섹시적인 섹시한 퇴폐미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해요 물어보시네요 라이브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아니잖아요 19일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공개가 되죠? 멜론에서요 스페셜 클립 원더케잇 스페셜 클립 원더케잇 스페셜 클립 원더케잇 스페셜 클립에서 저희 라이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헐 이거 뭐임? 승현오빠 잘생김 잘 못보셨어요 뭔일이야? 잘 못보셨구요 세상에나 그리고 I love you 개주 만약에 이제 봐봐 맞잖아 필리핀 아까 한거 Please say 마할꼬까요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뜻이라니까 아 진짜로 아까만 말해도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딱 창고났어 마할꼬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갓서련 여기 서련이 없어요 저희랑 안 친합니다 패스 홍기가 멋있다 알죠 아 그게 되게 근데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탄삼아 와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같이 감탄하세요 진행에 차질이 생긴거 같은데 같이 감탄하세요 우와 아 목 아파 영기씨 예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러 가야되가지고 왕현아 네 댓글도 읽어줘요 무시 중요 무시 중요한디 무시 중요한디 무시 중요하냐고 무시 중요한디 무시 무시 해피톡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도 봤어요 잘하더라고 얘가 참 괜찮아 소위 뭐 앨범 소개가 아 맞다 앨범 소개가 저희 지금 영화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굉장히 또 멋있는 앨범 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어 정말 저희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한곡을 한국한곡을 다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꼼꼼히 들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는 이 라이브는 19일날 어 아이 어 원더케이 스페셜 클립 원더케이 스페셜 클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체크 꼭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라이브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앨범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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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